정 정소리가 살아있는 800년 된 갈개의 마을 교 교회를 읽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개 개인의 삶 속에 깊이 말씀이 녹아대는 혁신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갈개를 처음 갔을 때 전교인들이 17명이었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 자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헌금도 많이 나오지 않았죠 제가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헌금을 구체적으로 한번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 왔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우리 교인들 전체 토탈 헌금이 58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580만원 순수하게 우리 교인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 가정이 이제 농사도 짓고 하니까 한 24, 50만원 이 정도가 우리 가정이 거의 50%를 우리 가정에서 이제 헌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분을 해보니까 매월 제가 교인들 자체적인 재정으로 제가 사례가 해결되는 게 한 20만원이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산물을 직접 농촌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직거래를 통해서 자립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하게 됐죠 자비랑 목회는 저는 원래 예수 정신을 잇는다면 사실은 자비랑 목회가 맞죠 신약 정신을 잇는다면 자비랑 목회가 사실은 맞죠 예수님도 자비랑 가셨었고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었고 루터도 이중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목수도 했고 또 맥주 제조도 하시고 숙박업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비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열려지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이중직하게 되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좀 그런 생각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사고의 폭이 조금 넓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튼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농사를 직접 짓다 보니까 일반 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단적으로 밭에서 일하다가 트랙터가 지나가면 어? 여기 와서 좀 우리 거 지나가는데 우리 밭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 말고 바쁘지 않으면 와서 밭을 갈아주세요 그러면 밭을 갈아주면 또 고마우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하고 이제 교감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김장철이 되면은 제가 김장철에는 집집마다 다 가봤어요 다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가면은 또 목사님 온다고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가지고 입에 넣어주시고 그렇게다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더 가까워지죠 그리고 실제적인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어르신들이 이제 마음 문을 열더라고 아 목사가 양복 입고 양복 입고 이렇게 성경을 끼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 저렇게 수수하게 입고 이렇게 소박하게 이 마을 분들 찾아오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도심 목회를 하면은 사실 그렇게는 이렇게 접촉을 못하죠 생활 현장 속에서 이런 접촉이 거의 없죠 이제 하여튼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사는 모습을 다 지켜볼 수가 있으니까 뭐 속속들이 다 알죠 루터가 한국교회에 오게 되면은 한국교회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형식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났죠 그리고 성서 정신 자체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들 모습하고 사실 똑같은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헌금은 열심히 내는데 실제 삶은 그 율법 정신이 아니죠 모세 십겨명이 그 정신이 아니죠 많이 형식화되었고 왜곡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회칠한 무덤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가 표현한 그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아니고 사회개혁이다 루터는 정말 예수도 그랬지만은 정말 그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하고 싸웠던 거거든요 실제 그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삶의 애환들을 직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서민대중들의 삶의 구체적으로 문제점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간 거죠 예수가 그랬고 루터도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은 당연히 저는 사회활동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것을 정치개입이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로 다 이것을 거세시켜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저 개교회로 사람들을 그저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리고 헌금 많이 걷게 해가지고 건축 교회 큰 규모로 자꾸 지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교회 중심적으로만 자꾸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자꾸 흩어져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멀어져 있죠 어피자들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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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te minusаб만 segu рассказ